자 이번엔 또 유튜브 하나 더 갈게요 윤홍주님께서 대원미디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5,400원의 비중이 10% 뭐 부담 없죠 그리고 지금 약간 매수가에서 살짝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추가 매수를 제가 고려 중인데요 이종복 전문가님 조언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구 2대0으로 이겨서 16강 가기를 기다려 봅니다 자 그러면 대원미디어 지금 약간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오늘 12시 춥고 우리 이종복 전문가는 몇 대 몇 예상하는지도 같이 끝에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원미디어 해주십시오 너무 질문이 무겁네요 그런데 대원미디어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들어가서 물렸으면 좀 거시기 한 거고 과거에 갖고 있다가 지금 저기하는 거면 괜찮고 이거 뭐 기술적으로 원형 바닥 이게 급등주형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밑에서 올라간 부분이 크면 좀 거시기 한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2만 원을 열긴 열었어요 2만 원을 열긴 열었는데 60분 차트를 보면 쌍봉의 냄새가 살짝 나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만약에 그냥 올라가 버릴 때는 그냥 16,000원에서 18,000원대가 단기 매도 영역이고 한 번 이렇게 눌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더라도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쪽에 밀린다면 매수 가능하죠 추가 매수 가능하죠 부담 없어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밀려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16,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밀리고 그냥 가면 18,000원대 정도 나오는 거고 밀리고 갈 때는 16,000원을 뚫으면서 가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좀 길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나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짧게 짧게 기술적 매매를 병행하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